포항시는 지진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영구 폐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에서 포항시는 규모 5.4 강진과 이른 차례가 넘는 여진으로 불안해하는 시민이 지열발전소, 이산화탄소 저장시설과 지진 연관성을 계속 의심하고 있다며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진 이후 잠정 중단한 지열발전소를 영구 폐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시설의 지진 연관성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불신은 계속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 시설을 폐쇄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